경기 일단 무실점을 이겼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잘하고 팀이 되게 잘해가지고 저희도 안 맞고 저도 열심히 하려고 했고 저희 팀도 다 열심히 하려고 했기 때문에 값진승이라고 생각합니다. 처음에 제가 이제 4라운드 때 수원FC전을 끝내고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받아들여서 많이 협상했고 그때부터 마음을 생각하고 다시 몸을 만들어서 준비했고요. 항상 매 경기 준비할 때마다 이제 뭐 일단 쥐가 안 날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고 물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일단 이제 저희 팀에 피해가 안 끼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경기 등 하루 마다 이렇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. 또 뛸지 모르겠지만 감독님이 넣어주신다면 항상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이제 팀이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 형들도 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테니까 마음을 노력하고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